테나시아 우빈 기자가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가요계 이야기 우빈의 리듬 파워 옛날 사람은 다 아는데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는 가수가 있습니다. 매일 그의 노래를 듣고 그의 얼굴이 메인인 앨범 재킷을 보는데도 잘 알지 못하죠. 비밀은 아니었지만 꺼내놓는 것조차 슬퍼서 결국 흐릿해진 그 이름은 SG워너비 원년 멤버였던 고 채동아. SG워너비의 재주행으로 채동아가 다시 선명해진 게 기뻐 그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SG워너비는 김진우, 김용준, 이석훈이지만 채동아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더했습니다. 채동아는 2002년 데이빗이라는 예명으로 글룸이 썬데이를 발표하고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가 이후 SG워너비에 합류해 2004년 재대비했습니다. SG워너비의 명반으로 꼽히는 1집부터 40집까지 함께했기에 현재 음원 차트에서 재주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래, 타임리스, 살다가, 조야벌, 광, 내 사람, 아리랑 등에서 채동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채동아는 감미롭지만 어딘가 모르게 처연함이 느껴지는 허스키한 음색으로 리스너의 마음을 아리게 만드는 보컬을 지녔죠. 찬란하게 슬픈 감성과 애절한 목소리, 단정하게 생긴 외모는 채동아를 스타의 길로 이끌었죠. SG워너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채동아는 4집의 끝으로 2008년 5월 SG워너비를 떠났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채동아가 연기활동을 위해 팀을 탈퇴했다고 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 채동아는 SG워너비로 활동하면서 5년 가까이 쉬지 않고 활동하며 휴식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SG워너비를 떠난 뒤 은퇴까지 생각했던 채동아는 뮤지컬 안녕 프란체스카를 하면서 무대에 다시 서기로 결심했고 팀 탈퇴 1년 6개월 만인 2009년 11월 첫 정규앨범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에세이는 에세이 형식으로 인간 채동아, 가수 채동아의 인생에 담긴 앨범. 자작곡도 수록했고 수년간 쏘온 일기의 일부를 발췌해 심정을 담았죠. SG워너비 탈퇴를 두고 나오던 불화설, 연기자 겸업설 등 오해를 깨고 스스로 하던 고민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 싶었거든요. 채동아의 에세이는 진심이었습니다. 미니앨범 디데이와 박지영과 듀엣을 결성해냈던 싱글 어제 같은 데까지 내며 잘 지내는 것 같았던 채동아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팬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채동아는 2011년 5월 27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떠난 원인을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추측했는데요. SG워너비의 명상에 비해 턱없이 적었던 정상, 골든디스크 3번의 대상에도 손을 지지도 못했던 상금, 타임리스 성공에도 버스요금 천원도 없었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 새벽에 신문과 우유 배달을 했다던 그의 인터뷰들이 뒷이야기를 대신했죠. 채동아의 SG워너비 탈퇴 후 이석훈이 합류하면서 지금의 SG워너비를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함께 살아왔던 대중은 채동아를 기억하지만, SG워너비 이기에 무대만 본 이들은 채동아를 알지 못합니다. 채동아가 너무 일찍 떠난 탓에 그의 이름은 희미해졌지만, MBC 놀면 뭐하니의 MSG워너비 프로젝트로 인해 그가 다시 선명해졌죠.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채동아의 생전 무대 영상이 재조명됐고, 레전드 영상 중 하나로 꼽히는 무반주 아리랑 무대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김진호가 무루의 명곡에서 살다가를 부르다 채동아 파트에서 노래를 멈췄던 영상도 다시 화제가 됐죠. 특히 KBS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 인물사전은 채동아가 글루미 썬데이를 발표했을 때 출연했던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고화질로 울리며, 세상에 어떤 누군가는 당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멘트를 넣어 채동아의 팬들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SG원아비는 김진호, 김용준, 이석훈 그리고 고채동아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를 기억하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드릴게요. 우빈의 리듬 파워!